으 준비하고 예 사장님 오늘 그 오픈하는 기분 좋은 날인데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행가든 대표 한영복 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좋고 화안도 많이 들어오고 어휴 기분 좋고 아무튼 저희 집 대박나야 되는데 많이 많이 애용 좀 해주십시오 고기도 맛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고기는 전주에서 직접 가지고 오시나요 네 제가 직접 작업하고 선별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 그날그날 고기는 들어오죠 예 매일 들어옵니다 에 고맙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차장이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실행가든 입니다